뉴욕증시는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워르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에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2년물은 5%대에 진입했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더우존스는 25일 34346.90으로 지난주 0.4% 하락했습니다. 너스닥은 13290.65로 지난주 2.3% 올랐습니다. 너스닥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회복됐습니다. 미국 국채 2년물은 25일 5.03%로 마감돼 또다시 5%대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유는 25일 79.83달러로 지난주 0.83달러 떨어지며 작년 말에 80.26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25일 15.68로 지난주보다 1.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48로 지난주와 같이 중립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ov료분들을 기적해 봐야겠다. 아멘